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덤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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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덤다디 덤다디 덤 덤다디 덤 덤다디 덤다디 덤 덤다디 덤 덤다디 덤 덤다디 덤 bian 우승은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야 우리 오승훈 씨가 이렇게 흥이 많은데 그렇습니다. 이렇게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이거 들고 온 거 봐요. 얼마나 놀고 싶어서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이 템버른의 끈을 놓기시는 거지.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. 그 마음 알아요. 잘 성공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구자명 씨와 예림 양입니다. 룰레 돌려 주세요. 먼저. 한 명의 누구 없어. 한 명의 누구 없어. 목소리를 들어봅니다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어.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.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.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듯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, 아침을 보려 하네. 왜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보러, 사람 거기 없어.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 줄. 내부에서 계속 늘 그렇게zenia. 사랑에서만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것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마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날을 미소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걸 내일이면 찾아올 그레움 때문일 거야